Hey! What's up, YouTube? 그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구독자들 그리고 많은 조회수들 나와서 너무 고맙고 댓글 다 읽어서 인스타그램 DM도 다 확인했습니다. 많은 좋은 생각들 있고 많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로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일단 저의 첫번째 VLOG 환영합니다. 그거 어떻게 찍었어야 되는지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아직 잘 몰라가지고 경험 별로 없으니까 영상 보면 조금 정신없어 보일수도 있지만 그래도 재밌게 봤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보세요. 자, 지금은 GQ 패션 이벤트 초대 받았으니까 아프터 파티 같은 거인 것 같은데 트레스코 때는 레드이고 약간 힙합 분위기 파티라서 일단 거기로 가는데 그래서 오늘도 힙합 패션으로 입었어요. 한번 볼래요? 한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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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래요? Geoff onwards BG 우리 그냥 놀 때만 보는 거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다행히 그냥 난 똑같이 지내 맨날 출근하고 그냥 재미없어 불러줘 제발 나 물어줄게 바記 2위 이 우리 나의 앨몬 여기서 나오는 노래 혹시라도 궁금하면은 저의 진짜 좋은 친구가 만들어졌어 맥시지이요 이 노래 듣고 싶으면 아니면 맥시지한테 제발 좀 스포웃 해주고 싶으면은 여기 인스타그램 알려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하루로 가겠습니다 오늘 되게 아침 일찍이고 오늘 스케줄 위에서 머리하고 헤어하고 메이크업 바르러 갑니다 아 피곤하다 오늘 스케줄은 좀 많아서 오늘 스케줄 위에서 머리하고 메이크업 필요하니까 그것부터 받으러 가고 그 다음에는 바로 스케줄로 이동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멀어 너무 멀어요 어떡해요 아 하기 싫다 어쨌든 자 미용실 가서 거기서 헤어하고 메이크업 받는 곳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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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헤어하고 메이크업 완성되서 스케줄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중간일보 도착했고 일단은 들어가 봅시다. 네 그대로 한 번 더 크게 해보내요. 우리가 이게 촬영이 언제까지 진행했지 몰라서. 1시로 조금 준비했어요. 네 좋아요. 1시까지 일단 해야 되죠? 아 네. 안 파워 해. 네. 네 좋아요.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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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강하게.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하고 독일, 스웨덴, 멕시코가 한조에 속했는데 조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독일, 멕시코, 스웨덴 순으로 얘기해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버하고 그룹 붙이면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1등 하기 위해서 뒤니까 누구나 언젠가 다른 세 팀하고 붙일테니까 일찍 있기든 나중에 있기든 상관없어요. 약간 우리는 그런거에요. 괜찮다. 무슨 그룹이든. 지난번에 사실 지난번에 비해서 좀 더 괜찮은거 같아요.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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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케쥴 끝났으니까 두 번째 스케줄도 가고 있어요. 지금 X-πόds 뉴스 엑스포ds 뉴스 도착했어요. 여기서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회복합니까요. 네, 저 acost인가요? 엑은화기입니다. ogenous 예전의지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스럽다? 약간 이게 말이 어울리는 분들이고 근데 이제 본인도 내가 이제 한국인 다 됐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로켓카스 할 때 특히 밤에 로켓 가게 일찍 갔고 그러면 뭐 먹을 거 없고 편의점도 없고 그런 거 그리울 때 아니면 나갈 때가 도쿄에서는 그 공식 화장실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갈 때는 나가기 전에 화장실 간 거 추천합니다 역시 유럽 가면 한국인 다 된 거예요 출연하고 지금 프로그램 무한 도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도전하는 거 재밌으니까 도전하는 거 좋아해요? 뭐 랩 할 수 있으면 쇼미더머니 나가야죠 아 나 쇼미더머니 나갈 생각 없어 이걸 물어봐야겠네 의향이 있구요 매년 하잖아요 그거 그렇죠 매년 하죠 근데 6개월 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랩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제 내 실력 인정하는 순간이 오면 나갈 수 있다 한번 나가보죠 재미로 이제 마지막 질문은 어려워요 나에게 비정상 회담이랑 네모다 그러면 비정상 회담은 저한테 신세계 이유로는? 왜냐하면 비정상 이후로는 거의 다 새로운 세계 열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응 자 지금 EBS에서 도전했어요 EBS 일상 와 오늘 킬 진짜 두 시간 걸렸어요 두 시간 도전했으니까 마지막 스케줄이고 오늘 아 오늘 스케줄 되게 많았어요 역시 바빴군요 아침 일찍부터 여기저기 다녀왔어요 EBS 메이크업 and your hair and everything 당연한거죠 자 오늘은 독일 여행을 좀 가봐야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그 쥔트 섬 독일의 제주도라고 하는데 거기 지금 불러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그 답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왜 쥔트에는 밤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 있다 없다 아 재밌게 보셨어요 다음 뮤럭부터 뮤럭 하기 전에 항상 댓글에서 뭐든지 궁금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럼 뮤럭마다 한 세 가지 세부터 오 가지 질문은 선택해서 그거 대답할게요 그리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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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